말 그대로 몸이 돌아간 거에요 한얀 얘기 되겠죠? 네 김규태 감독이 거칠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어깨가 어깨가 돌아갔는데 배트는 안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어깨가 돌아가면서 그때 돌아간 게 아니냐 3루 더 가우스에서 자기가 봤으니까 내가 볼 때는 혹시 돌아갔다 그렇게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는 거에요 그분이 좌타자니까 3루 더 가우스다 네 강력하게